제가 진짜 정말로 튜비를 정말 많이 타요. 그래서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있고 다닙니다. 내 날 남라 좋아. 아 진짜 화가 나가지고. 배달의 민족을 미성한데? 결사적인 이 으리 이렇게 끄다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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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바빠 쪼러 갔다니까. 바보 내가 말했잖아. 아, 바빠 쪼러 갔다니까. 바보 내가 말했잖아. 저기 갔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야 돼. 저기 갔다니까. 이 바보들아. 류가 닮은 동물, 우마 뱀, 우마 뱀. 아니 되게, 야, 펭귄. 아, 쟤가. 아, 기억나는데? 아, 야, 야, 야. 안 씹, 아, 그가. 가자, 가자, 가자. 아, 저쪽이다. 저쪽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피엉. 난 해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남편이 무슨 해야되지? 남편이 무슨 해야되지? 남편이 무슨 해야되지?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바쁘게 또 준비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팅 하세요. 근데 그때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맞아요. 개달을 많이 땄어요. 입원하였을때는 약간 개그로 창민씨 그거 내려놓고 얘기했어요.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아무튼 그것 좀.. 너무 귀여워 얘.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봐봐. 진짜 귀여워? 응. 제가 얘 살짝 웨이브 넣어줄거에요. 나 가질래? 너 지금 거대기 있지? 아무튼 이거 줘보세요. 맞아요. 아니 팔을 거둬야돼요. 아니야. 진짜.. 아아악!! 그렇죠. 아아아악!!! 어? 팔가락.. 팔가락.. 팔가락 깨야지. 아악! 왜 이렇게 하는거에요? 어.. 이거야? 진짜? 이거 아냐? 둘 다 세! 아 둘 다 세? 6 5 4 3 2 1 찬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아 올리려고 찍고 있었는데 아 상현이 형 1등 한 거 같아 방금 카톡 왔어 3 찬이 형 생일 축하해 3 누 형 생일 축하해 3 최찬이 생일 축하해 요 최찬이 형 생일 축하해 요 아 빨리 그만해 아 저기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